자,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. Do you have a car? 차 있니? 있으면 뭐라고 할까? Yes, I do. 없으면 No, I don't. 낫을 붙여볼게요. Don't you have a car? 차 있니? 있으면? 여러분이 좀 이제 약간 틀려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잘해서 내가 할 게 없어. Don't you have a car? 그러면 너 차 없지? 차 있지 않니?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아니요, 있는데요라고 할 것 같단 말이에요. 근데 영어는 자기 답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. 부정이면 무조건 No라고 하니까 Don't you have a car? 하고 해도 있으면 Yes다, 없으면 No다가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. 앞에가 평소문이야. You have a car? Don't you? 앞에가 긍정이면 꼬리표가 부정으로 붙고 You don't have a car? Do you?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하죠. 너 차 있지? 그렇지 않니? 너 차 없지? 그렇지?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요, 있는데요. 자꾸 아니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꼬이니까 지금부터 이 네 문장을 통일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. Do you have a car? Don't you have a car? 시제를 생각해봐. Did you have a car? 있었니?